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 부터가 너무 귀엽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월드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 연장에 와 있습니다 잠깐 세트 변경을 기다리면서 버논이가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 부터가 너무 귀엽다 그래 뭐 내가 지금 만만하냐는? 네가 제일 가까이 있었지 아 싫은 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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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이거 카메라가 좋네 이게? 약간 되게 잘생기게 나오지? 되게 잘 나와 그치 이거를 하나 살까? 근데 이거는 되게 좋게 나오네 어 이건 되게 좋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피부를 떠나서 그냥 약간 그 약간 있어 딱 여기 어 몰입이들 내가 지금 기사체 배경은 약간 오프포커스되면서 어 이제 맞춰졌다 진짜 펀디션 어때? 펀디션 펀디션 나쁘지 않아요 응 푹 잤어요? 푹 잤어요? 몇 시간 잤어요? 어 괜찮게 잤어요? 7시간 정도 잤어요? 저도요 와서 밥 먹었어? 물 참 약간 안 늙는 것 같은데 우리는? 응 성숙해지고 있는 건가? 메이크업하니까요 자신감이 생긴 근데 머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조금 더 조금 더 다시 하늘빛이 나게 좀 더 할 것 같아 하늘빛? 어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응 이번 주 인기가요 때까지 하려면은 냉면 면발 색깔 같아 아 어 어 근데 냉면 면발 색깔 파란색은 없어 근데 약간 지금 약간 회색끼가 녹색, 녹말 약간 그 있잖아 그 회색, 회색 회색 면발 있잖아 회색 면발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좀 더 하늘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렛나루 여기 이 개새끼 딱 이따가 얻은 그쪽은 약간 이제 녹말가루로 만든 약간 뭔가 그런 녹말이 왜 나? 녹말이 초록색이잖아 아니 녹말 너무 녹말이잖아 녹 녹 말 아 이거 좋다 카메라 그치 이거 얼마 정도 하려나? 싸도 안 살고 비싸도 안 살거잖아 왜 궁금해? 혹시 몰라 타임 창고 초록색 Lithuan 그냥 생일 이틀 늦었지만 생일 라이브하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바이오 캐럿들 안녕 하트해줘 오케이 자 월드 활동을 오늘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캐럿 분들이 세븐틴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더 행복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세븐틴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!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멤버들이랑 파이팅해서 잘 열심히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? 잘 못 잡나? 안녕 아 전자린도 있었네 아 30초 안에 돌려먹을 거에요 3초 돌려먹은 거 맛있네요 결국 맛있었다 3개씩 해서 먹방하겠습니다 오늘 메뉴 스테이크 음! 아 디보 스테이크를 먹네? 맛있어? 진짜 멤버 많아서 이거 3개야 진짜 그렇게 맛있어? 진짜? 그럼 나도 먹어봐 형 파스티 좋아하잖아 파스타 좋아하는데 약간 밀가루 조금 덜 먹으려고 음! 뭐야? 고기 진짜 잘하네 없어지는데요? 안 그래도 맛있어 미안하다 없어! 네 디노씨 오늘 엠카에 와있는데 네네 어떤가요 기분이? 오랜만에 또 아 오랜만이 아니죠 핫 이후로 바로 또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네 왔는데 브이로그를 켰는데 여기 뒤에 이제 승관씨가 양치를 양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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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장사는 첨부라고요? 깔끔하네요 영장사는 첨부라고요 아니요 칫솔이랑 머리색이랑 이렇게 일부러 깔맞춤한 건가요? 약간 이것도 평소에도 자기는 연예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슈아 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 이 카메라가 좋아 내가 이 카메라가 제가 이 카메라를 사봐서 알아요 근데 진짜 좋은 카메라 아니에요 브이로그 전용 브이로그 전용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고 지금 사실 멤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지금 치얼스 생방 무대를 하러 형들이 가는 김에 저희도 다 같이 올라가서 신나게 즐겨 보려고 먼저 갔고요 저는 이제 승관이 형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꼭 생방 올라갈 때 양치를 하겠다고 굳이굳이 네 어쨌든 오늘 무대도 정말 네 모니터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좀 잘 나 밖에 기대하면서 저도 생방으로 한번 물어봤게 오랜만에 이런 대게시 브이로그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어려운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꾸리꾸리 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무대로 오늘 보시는 캐럿분들에게 좀 더 시원함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아니 브이로그 중이잖아요 브이로그를 무섭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야죠 하여튼 하여튼 브이로그 그럼 어떻게 찍어 네? 그리고 약간 여기만 나와줘야 돼 아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떡볶이 떡볶이 먹어주고 가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